뭐가 또 있어요? 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토란? 토란을 가져 보셨네. 토란? 추운 거 왔어요. 토란 저거 있는 그대로 토란 오랜만에 본다 진짜. 토란이라는 실재료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 토란콕 좋아해가지고 그거 너무 배우고 싶었잖아. 엄마 어렸을 때도 많이 끓여줬어? 토란콕? 시골 산 게 많이 끓은 거지. 아... 토란콕은? 다른 거 안 먹어도 토란콕 같은 거 많이 끓여? 옛날에는 토란콕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어요. 이 토란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거 진짜 바빠. 씻어? 토란 예쁘네. 토란이 엄청 좋네. 한 시간 동안 물에 담궈놔줘야 되네. 무슨 맛인지 궁금해, 이거. 마늘하고 양파 넣어서 볶아. 양파 어떻게 썰어라, 할머니? 절반만 넣어라. 절반만? 아, 맞다. 시키는 대로. 할머니가 가져온 마늘로. 할머니, 알 두 개만 넣어? 조금만 더 넣어라. 마늘? 응. 하나 더 넣어. 응, 하나 더 넣을게. 아무래도 90년 요리 내공은. 국원이 명관이에요. 대단하죠. 뭐 해볼까, 할머니? 고기 찼어? 씻어. 양파랑 넣어서 볶아와 같이. 양파랑 넣어서 국이랑 볼까? 오, 근데 이거 벌써 맛있는 냄새난다. 그래. 딱 넣고 간을 좀 해야지. 간장 얼마나, 할머니? 한 숟가락? 쪼가 더 추워. 두 숟가락? 쪼가 더 넣어. 더 넣어? 쪼가 더 추워. 그만해? 쪼가 더 넣어라. 할머니는 음식 하시고 간을 안 보세요. 그냥 다 알아요, 간을. 그게 이제 할머니의 쪼가 계량법이라고. 쪼가로 통해. 쪼가 더 넣어. 볶아, 갖고. 물 쳐 넣었다. 물 쳐? 물 들어가요, 이제. 엄마 물 뜨고 있어? 들깻가루 타라고. 지금? 타라고. 타라고 부서야지, 들깻가루를. 오, 카리스마. 아니, 근데 벌써 이렇게만 해도 맛있겠어, 할머니. 봄표, 봄다. 이제 들깻가루 넣으라고. 알았어. 봄표, 봄다. 봄표, 봄다. 들깻가루 넣으라고. 할머니 지금. 카리스마, 카리스마. 빨리 주세요, 들깻가루. 빨리 주세요. 조금만 더 넣어라. 예, 예. 좀 더 넣어. 어떻게까지 더 넣으라고. 오, 할머니 일어나셨어. 됐어요? 할머니? 부서였다. 네. 아, 잠깐만. 농도 한 번만 봐. 어? 이 정도? 부수라고. 부수라고? 부수라고. 부수라고. 우와, 색깔 나네. 벌써 느낌 나온다. 토랑국에 들깨 넣어야죠. 들깨를 넣어야지. 들깨 안 넣으면 토랑국 맛이 없어. 지금 토랑 넣어? 더 넣어야지. 토랑이 익어야지 넣어야지. 맛있겠다, 토랑. 맛있겠다, 토랑. 맛있겠다, 토랑. 맛있겠네. 냄새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토랑 너무 맛있는 거야? 들깨 수제비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수제비 반쪽 꺼봐서 넣으면. 진짜 최고예요. 덮어놔, 야. 덮어놓으면 넘칠 것 같아. 토랑이 익혀. 한번 덮어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토랑이 팍팍. 또 간을 맞춰야지, 이제 또. 얘가 속옷. 응, 안 속옷. 자. 넣어, 신고. 이 정도 넣어? 넣어봐라, 넣고 또 신고만. 그래, 이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 간 좀 보실래요, 할머니? 과연, 과연. 싱겁네. 싱겁어? 싱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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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겁다, 싱겁. 아니, 이것은. 맛소금? 아니, 이게. 전 진짜 몰랐어요. 맛소금이랑, 이런 걸 막 쓰시더라고요. 감칠맛이 딱 생겨요. 아니, 이것 좀 넣어서 신고들 안 하재. 어? 어? 그러면 너 쬐까넣게 고기. 고기 쬐까넣게 무조건 많으니까. 음식이 여기서 쬐까넣으면 맛이 좀 나 다 닿는 사람 없이 그냥 다 넣은 거예요. 다 안 넣는 사람 없어. 조금 넣으면 맛이 나. 조금 넣으면 맛이 나. 누군이 은근히 닮았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또 잘못하셨어요? 다른 거 넣으시나? 계란 한 개만. 계란? 계란은? 천안국에 계란을 다 넣어요? 계란 풀어. 하나만 풀어. 괜찮은게 그렇게 해봐. 맛있어. 계란 한 개만 넣어서 풀으려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알아서 해. 어머니가 안 하셨어. 황제만 넣어봐. 계란 하나만 풀어봐. 하나만 풀어봐? 어. 계랄 넣는구나. 맛있겠다. 조란국은 맛있는 것이여. 대파를 좀 넣어. 시원해. 나 이거 해 봐야겠다. 진짜 맛있겠다. 한 입 먹어보고 싶어.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밥 없이 그냥 이것만. 스프처럼. 그럼요.